맥주를 30병을 먹냐고 30병 더 먹었어요 30병이 뭐야 40병? 60병? 우리가 형 맥주를 금토이라면 87 80병 먹었죠 그쵸? 많이 먹었어요 5방 갔어요 5방 갔어요 와 통문어 치킨 형님 와아 와아 락앤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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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살짝쿵 삶은건가? 네 살짝삶아야해요 오래삶으면 찔릴게요 이게 그렇게 좋대요 문어가 건강에 문어가 피곤한 사람한테 최고야 피곤한 사람한테 최고 좋고 키럭도 맑게 해줘 애가 문어가 혈액순환에도 좋고 그럼 장경화에도 좋다고 이게 보양식이야 피곤했잖아 내가 그 단락 찍고 먹겠다고 남락 쓸 수 있어 피가 끈적거리는거 고지가치 파지정맥류에도 좋다고 하더라 모양식이라니까 얘가 근데 슬러시로 나오는건 다 냉동이잖아 이거 살아있는거 그냥 썰맞은거 오빠가 얘기하다가 오빠가 얘기하다가 또 멋진거야 형 혼자 아니야 갈씨올라 갈씨올라 그래도 소주 안먹는다 내가 오늘 아 미안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도 올려겠다 끈적립길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영상 찍는거야 영상 찍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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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